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물진, 피는 물보다 진한 개념이 살살 녹아내리는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저희 아빠가 인부들 월급 1억 정도를 먹고 쨌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꾸 저희 집으로 쳐들어와요. 너무 무서운데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원지, 아빠가 일시키고 돈을 안 줬다고 아저씨들이 저희 집에 쫓아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와 어긋나는 이야기지만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해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감을 따와서 팀을 꼬려가지고 하는 그런 거요. 노거다판에 그런 거 많죠. 팀장이, 목수들, 인부들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거.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아빠가 팀원들 돈까지 싹 다 받아가지고 팀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월급이 10일인데 12일까지 돈을 안 줘서 그 아저씨들이 15일까지 꼭 주기로 약속을 받으면서 아빠 민증에 있는 집 주소 사진을 찍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15일에도 돈을 안 줬고 결국 어제 그 아저씨들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거든요. 있으니 아버지가 이날부터 잠수를 탄 겁니다. 엄마랑 저랑 둘이 있는데 막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너무 무서웠어요. 또 아빠랑 엄마랑 나중에 통화를 하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된다. 만약 또 집에 쳐들어오면 경찰에 신고를 해라. 이러는데 저는 그 아저씨들 또 올까 싶어서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면 아빠 말대로 그냥 경찰을 불러야 되는 건지 사실 그 아저씨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섭고 답답한 상황인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아직 많습니다. 댓글 1번 너 미쳤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뒷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그냥 피해자야. 그리고 니네 아빠는 사기꾼인 거고 그것도 하루 보라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돈을 떼쳐먹은 완전 초악질 사기꾼 말이야. 2번 그래서 지금 쓰니 아빠는 뭐래요? 그리고 그 돈을 왜 안 줬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빠 요즘 집에 안 들어와요. 돈만 보내고요. 정확히 말을 해봐요. 회사에서 돈을 못 받아서 못 준 건지 아니면 이미 받았는데 혼자 꿀꺽하고 안 주는 건지. 물론 뭐가 됐든 간에 경찰이 신고를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돼될까요? 이거 100% 이 쓰니 아빠가 꿀꺽한 겁니다. 쓰니야 너희 아빠 이제 완전 알됐다. 끌 끌 끌 끌 4번 건설 현장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 태반이잖아. 그런데 그 돈을 떼쳐먹으면 어쩌라는 거야? 그러다 니네 아빠 칼맞아. 며칠 뒤에 올라온 글입니다. 원재 아빠가 일 시키고 돈 안 줬다고 집으로 쫓아온 인부들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도 같은 글을 썼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 뒤로도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피해자라서 너무 헷갈리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진짜 돌았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앞뒤 안팎 다 들여다봐도 그 아재들은 억울한 피해자고 니네 아빠만 사기꾼이야. 뭘 어떻게 본다는 거야? 2번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왜 안 줘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건가? 여기다 묻지 말고 너희 아빠 계신 곳을 알려줘. 그럼 되잖아. 3번 저번에도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건 니네 아빠가 아직도 돈을 안 줬기 때문인 거죠. 너랑 엄마를 위해서라도 아빠가 하루빨리 그 아저씨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아저씨들한테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경찰을 불러서 상황은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아저씨들도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라 이거야. 니네 아빠 잡아오라고. 네 됐으니?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아빠 책임이지. 저랑 엄마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이런 피해도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2번 미친 얘 말하는 꼬라지 보소. 어? 청운이가 없네. 야 그럼 너랑 엄마랑 돈 받아 처먹은 그건 뭔데? 너 저번에 분명 아빠가 잠수 타고 돈만 보낸다고 하지 않았냐? 어? 네가 그동안 처먹은 건 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야 뭐요? 님. 저번에도 같은 걸 올렸죠. 징하다 진짜. 네 맞아요. 근데 자꾸 전화하고 찾아온다고 난리를 쳤어요. 추가. 제가 지난번이랑 똑같은 글을 올린 이유는 그 인부 아저씨들이 또 저희 집에 찾아온다고 해서 막 협박을 하고 그래서 올린 거예요. 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줘야 할 그 노무비가 9,400만 원인데 막말로 이게 뭐 누구네 집 개이름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글을 올리는 거예요. 댓글 1번 어쩌고 우리 추각을 보소. 야 너희 아빠가 지급해야 될 그 노무비 9,400 어? 그걸 받아가지고 뭐 술을 사 처먹든 너희들한테 썼든 딴 데 썼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냥 아 몰라 뱉잖아 이거야 지금? 야 2번 주작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제발 소름돋는다. 3번 역시 콩콩 팟팟 양양쓰쓰 사고방식 지리는구만 아빠를 꼭 닮았어. 해결이 안 되면 너희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줘야지 뭔 개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냐? 어? 네 말 맞다나 9,400이 누구 집 개이름이야? 너희 아빠가 9,500 못 받았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건가? 어? 대가리가 없어? 너희들 이러다가 진짜 첨을 받는다. 추가 2 아빠가 이번 달 안으로 지급한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럼 글 내립니다. 이러고 지워버렸어요. 그랬는데 두 달 정도 지나서 바로 오늘이죠. 언제? 아빠가 일 시키고 돈 안 좋다고. 막 엉엉 울면서 집에 찾아온 인부들. 이제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글을 올렸는데 기억하는 분들 있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심란해서 또 글 올려요. 저번에 저희 아빠가 지금 못한 금액이 총 9,400이라고 했었는데 글로 감독관님 말로는 이걸 좀 더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긴 없나 봅니다. 뭐 목수 철근 아저씨들 일당이 20이 넘는데요. 여하튼 글로 감독관이 아빠를 어떻게 소환하긴 했는데 아빠가 그걸 끝까지 거절했다고 그러고 지금 계속 감수를 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래서 저랑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는 아저씨 두 분이랑 엄마랑 저랑 이렇게 네 명이 동네 편의점에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편의점 테라스에서 아저씨 한 분이 정말 갑자기 막 엉엉 울면서 저희 엄마한테 제발 돈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방법 좀 찾아주세요. 이러다가 저희 가족 다 죽습니다. 이렇게 거의 빌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요. 저도 마음 아프고 너무 불쌍하죠. 근데 이건 저희 아빠가 그런 거지 저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저나 엄마나 지금 아빠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도대체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잠도 편히 못 자고요. 진짜 힘들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댓글 1번 돈 못 주겠다고 뻥에다가 칼침 한 방 제대로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해결책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댓글 1번 안돼요. 남의 집 멀쩡한 아들내미 아버지들이 범죄자가 되면 안 되죠. 2번 방법 하나 있지. 너희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주면 돼.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징징거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냐? 네 됐으니. 아니 저희들 사는 집이 할머니 명의인데 이걸 어떻게 팔아요. 할머니가 아빠 말고 엄마한테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그런 거지 저랑 엄마는 죄가 없다고요. 2번 아니 그럼 우리한테 뭔 도움을 바라겠다는 거야? 뭐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떼쳐먹은 돈으로 너는 폰 사고 옷 사고 밥쳐먹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럼 그거라도 팔아가지고 몇 푼이라도 갚아주든가 이 새끼야. 2번 최소 1억 이상의 소환도 불응을 했다. 이거 체포영장 발보받고 100% 구속이다.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 노동법을 개알물로 보네?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 네가 아비가 세대주로 있으면 유채동산 압류되는 거 이거 몰라? 왜 말이 너무 어렵냐? 쉽게 말해서 아무리 할머니 집이라도 빨간 딱지가 붙는다 이거지. 끌 끌 끌 끌 끌. 네 됐으니. 아니 할머니 집인데 아빠 집이 아닌데 정말로 압류가 돼요? 2번 피해자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고 울면서 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우리 탓 아니야 이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지가 살고 있는 집 압류된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 보소? 끌 끌 끌 끌 끌. 3번 물론 할머니 명의라면 집 자체는 압류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그래요. 비양심적인 이 꼬라지를 보니 이미 뭐 나머지 재산도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겠네요. 그죠? 어쩌겠어요. 배 쬐고 감옥에 가겠다는데. 민 형사 소송으로 깜빵에 보내는 거 말고 그분들에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눈물로 호소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가 아빠 깜빵 가겠네요. 3번 이래 아빠가 왜 망했는지 네가 쓴 글만 봐도 바로 알겠다. 남의 밥줄 남의 명줄로 장난질 치는 놈들 치고 잘되는 놈 잘 사는 놈 진짜 하나도 없더라. 명심해라. 그건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천발 받을 거라고. 4번 야 얘 대댓글 다는 거 보니까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너 아빠가 옛날에 이혼하고 완전히 염 끊고 자기 혼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지가 벌어온 돈으로 너희들 생활한 거 아니요. 그건 뭔데? 대댓글 맞아요. 옛날 글 보니까 잠수는 탔지만 집에 돈은 잘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돈이라도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얼씨고 애비라 딸냥이라 양아치인 거 똑같구만. 역시 피물진. 너희들 그러다가 그 사람들 생활고로 궁지에 몰려서 진짜 그 상황이 그게 다르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이렇게 뻗팅기는 거냐? 뭐 너희들은 배떼지에 철판이라도 둘둘둘 둘러냐? 그래 할 수 없어. 집이라도 팔아서 해결을 봐야지. 이런 양심적인 생각은 절대 안 하는 거냐? 어? 난 이게 궁금하다. 어? 6번. 니와!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답을 드렸잖아요. 대출을 받든 안 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무조건 줘야 된다고. 또 그때도 엄마랑 나는 죄가 없어요. 이딴 소리 해가지고. 니네 아빠가 빼돌려준 돈으로 먹고 사는 거. 그걸로 생활하고 학교 다닌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또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랬지. 너 자꾸 이딴 소리하면 찾아가서 아가리 확 찢어버린다고. 어? 정 안 되겠으면 그래. 적어도 엄마랑 너랑 취업을 하든 알바를 하든 뭘 해가지고 월 얼마씩 갚겠다. 이자도 얼마씩 주겠다. 최소 이런 가스라도 쓰고 그래야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글만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여기서 최선의 방법은 아빠를 설득해서 데려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할머니 집이라도 팔든가 대출을 받든가 그렇게 하라는 건데. 도대체 뭔 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러는 거냐? 어? 너 사는 곳이 어디야? 얼굴 좀 보자. 야. 참.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틀 전에 봤던 그 버스 진상녀가 말하는 딱 그런 느낌 들어요. 말 안 통하죠. 그냥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머리만 아프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참의 비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